아직 인간이 제대로 된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상태인데 왜 즐거움도 뛰어넘고 기쁨도 뛰어넘고 왜 행복을 찾는 건지 구분하다고 합니다. 우린 즐거운 기 행복한 줄 알고 행복한 기 즐거운 줄 알고 다 섞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리도 아직 안 했다라는 거죠. 우린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 거죠. 도수의 단계. 행복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이 행복을 가기 위해서는 그 밑에 단계도 있고 밑에 단계도 있는데 이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에요. 이것을 천부경에 뭐라고 써놨느냐. 육생, 칠, 팔, 구, 운이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육생, 육을 생하면서 3이 이루어지는 게 7차원이에요. 생하면서 즐거움, 회노, 회락이 일어나고 그래서 7, 8, 9, 9까지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차원의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에 따라서 운행하는 게 변해지는 거죠. 이 우주는 에너지 진량 이동의 법칙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 지금 이 우주 안에 와서 움직일 때는 에너지 진량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회락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랄 때. 자랄 때는 어디까지 자라느냐 하면 제일 먼저 자랄 때는 우리가 활동하는 게 하체가 활동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풀어가면 됩니다. 하체. 하체가 활동하면서 자라는 게 어느 데까지 자라냐. 수천 년, 수만 년 걸리는 거죠. 그러고 하체가 활동을 되게 해갖고 물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이쪽이 하체하고 산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탄탄하게 이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몸통을 여기 장착해갖고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인간이 비유를 해서 우주가 돌아가는, 우리 인간세계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통이 하체에 장착할 때가 언제냐.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이때 안 밖에서 여기가 장착하려고 물이 익었을 때죠. 이때 소명들이가 일어나서 정리를 해서 자작 장착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을 하체에 장착해갖고 활동을 하니까 몇 천 년, 몇 만 년을 노력을 했던 이 하체가 노력을 해 놓은 게 딱 몇 십 년 만에 어마어마한 팽창을 하고 발전을 합니다. 과학까지도.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해갖고 다 이루어 놨어요. 이게 몸통을 장착해서 이루어낸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머리를 장착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게 2013년 안 밖에. 이제 머리가 장착되려고 난리입니다. 머리가 장착되면 어떤 일을 하냐, 몸이 장착돼서 이루는 것을 하는 것이고, 뭐든지 이루어냅니다. 그대한, 이걸 했는데 머리가 딱 장착되니까 운용을 하는 거죠. 2013년도부터는 인류가 운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머리가 장착되면 지혜로 일을 하지, 몸으로 뛰는 일은 기본이고, 머리가 장착돼서 거대한 것을 운용할 줄 아는 지혜가 나와야 된다. 그게 미래입니다. 이제 미래는 머리가 이제 활동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맡겨놓으면 거대한 힘으로 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힘을 갖춘 것 같고 힘에 논리하고, 이 하체가 힘을 좀 갖춰서 힘을 주는 건 틀려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머리가 빨리 자기 활동을 안 하면 이 몸이 힘의 논리로 가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시대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지혜로 세상을 운용을 할 때지, 똑똑한 거로 운용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똑똑하면 싸워요. 지금은 인류가 좀 더 똑똑해서 싸우는 거예요. 안절라고. 실력이 없어서 지혜가 안 나와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도 전부 다 끌어모아서 다시 버무려서 AI 시대가 열리고, 다시 정리한다는 거죠. 해서 이걸 운용하는 주체는 머리가 하는 거예요. 짧게 내가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일단 바다는 놓으면 나중에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풀어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